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지혜가 아주 긴급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들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듣기를 소망해서 길거리로 나와 큰 소리로 광장에서 성문에서 성중앙에서 소리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의 성주 여러분 전도의 이 외침은 사실은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전도자의 외침이 아닙니다 저는 믿기에 이것은 선지자의 외침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자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사람처럼 묘사되어서 사람들에게 전도자의 모습으로 선지자의 모습으로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의 본문이 이렇게 묘사하는데 그 20절과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대라고 합니다 이 지혜란 선지자의 말을 오늘 좀 귀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그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이제 사람들에게 돌이키라고 그리고 그 말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22절과 2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오늘 그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어리석음과 거만함과 미련함에 대해서 책망하며 이 문제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부터 해왔던 이야기인데 오늘까지도 듣지 않고 있는 변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책망을 듣고 돌이켰다면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미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하나님의 영과 그것이 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증거를 가지는 것들을 경험했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영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준다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생명을 부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생명임은 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어 말씀하시는 자 곧 영이 부어지면 그 영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는 그냥 알고 이해하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보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는 것 즉 아버지 영이 우리의 속에 말씀하시는 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들을 깨닫고 보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자문에서 말하는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며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가르쳐 주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런데 이 본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는 사람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24절부터 30절까지 묘사하고 있어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연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와 경애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번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하고 그때는 도와주지 않고 방관하며 비웃을 것이라고 좀 거칠게 표현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 본문의 말씀을 이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이 반어법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표면에 나타나는 그 의미와 숨은 의미가 서로 상반됨으로 인해서 그 본뜻, 그 본 의미를 강조하는 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막 물건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막 물건을 깨트리는데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래 잘 깼다 야 또 깨라 또 깨 이 얘기는 뭐예요? 깨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처럼 이 주님의 교훈과 책망을 무시하다가 재앙이나 어려움 당하지 말고 제발 지금 주님의 교훈과 책망을 듣고 지혜를 얻어 영예, 임재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 생명과 평안을 누려달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교훈을 삶에 실천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 교훈과 책망을 듣고 삶에 실천하면 앞으로 다가올 문제가 아닌 데고 대비할 수 있고 지금 그 순간의 선택과 믿음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바로 잡기 어려움이 있다는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정해진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돌이키길 상황을 바꿔가기 너무 어려워진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 삶으로 이뤄온 그 시간과 그 결과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 개인적인 삶의 모습으로 제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그만두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너는 정말로 평생 후회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진짜로 철이 되게 없었거든요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 안 가도 된다는 것에 즐거워했죠 그리고 외래요 아, 나 이제 자유를 가졌다 저희 부모님은요 공부하라고 정말 노래를 부르셨어요 조금 부풀려서 얘기하면 제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볼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공부합시다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고 그 당시 나중에 지나가면 또 많은 청소년들을 돌린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컴백홈 그때 집 나간 청소년들이 그 노래 듣고 다 돌아왔다고 하죠 근데 제 대답은 그때 뭐였냐면 알아서 할게요 공부하라고 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혹시 여러분 이런 소리를 집에서 혹시 들어보지 않습니까? 중고등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조언을 하면 다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 I can figure out something out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알긴 뭘 알아요 제가 진짜 정말로 뭘 해야 될지 몰랐는데도 알아서 한다고 그랬어요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를 정도로 미성숙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17살 아무튼 제가 저질러온 일이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17살짜리가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처음엔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시간을 보낸 거 킬링타임 한 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생각한 학교를 그만둔 사람과 생각했던 사람과는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있어서 큰소리 꽝꽝 치고 뭘 해도 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겨우 잡은 일이 뭐였냐면 아르바이트죠 아파트에 광고를 넣어주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용어로 찌라시 그런데 이 찌라시는 아파트 문에다 꼭 껴야 돼요 그래야 돈을 주는 거예요 3천장을 껴야 2만 5천원을 줬어요 그런데 그 2만 5천원이 그때 저에게는 25만 원처럼 컸어요 그런데 이거 꽂는 게 쉽지가 않아요 3천장인데요 일단은 경비 아저씨를 피해야 되죠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파트 15층 일단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죠 15층부터 쫙 꽂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비 아저씨 오는 것 같으면 어디 숨어야 되고 이것도 힘들어서 오래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일을 자꾸 구하다 보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막대해요 충분히 일하는 것도 일을 한 것 같은데 돈도 잘 주지 않아요 그때 아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아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5대 행정고시인 하나인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마쳤어요 그랬는데 인생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89년 4월이 되기 전까지 저는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랐어요 89년 4월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가장 등신 같고 바보같이 생각했던 딱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믿은 거예요 저 스스로가 우리 부모님이 날 포기했구나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게 제일 제가 바보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당시 몰랐던 것은 저희 부모님이 저를 아주 많이 도와주고 싶어 했는데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만 실패와 자제를 경험한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꿈을 꾸잖아요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될까 막 기대하잖아요 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기대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라고 이 아이는 나보다 더 좋은 미래로 살기를 우리가 다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키우잖아요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 되게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아버지 학교 선생님이셨다니까요 도덕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학교에서 도덕이라는 과목을 가리키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를 하시다가 저희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봤습니다 펑펑 오시더라고요 내가 다른 아이들을 교육하려다가 내 새끼를 망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막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제가 마음이 강박했냐면 아유 아버지 빨리 좀 하시지 저 좀 나가게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나쁜 놈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이대로 살아가면 미래에 희망도 없고 험한 꼴 당하고 산다고 늘 이야기하는데요 그분의 충고와 건면을 그 당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제가 고통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31절과 32절이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께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켜리뉴와 정말로 제가 결정한 것에 자승자박 같은 그런 결과를 맞이했고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던 그런 암흑과 같은 그런 날에 제 인생에 주님의 말씀이 들린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근율과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고 사실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저희 친구들을 봤을 때 좀 모자란 애들이 마음 약해가지고 뭔가 의지해 보려고 다니는 거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애들 중에 별 다른 걸 발견한 게 없었어요 똑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거기에는요 알 수 없는 편안함이 있었어요 편안함 그 이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이나 친구나 뭐 따뜻해서 좋아해서 다닌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뭔가 알 수 없는 그 포근한 평안이 교회 안에 있어서 그래서 교회를 계속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날의 경험을 말씀으로 정리해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저에게 평강으로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하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저에게 경험이 됐다는 거예요 또한 게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을 파고들며 주님을 만나며 영접을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려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던 그날부터 저는 그분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처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이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경험하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이게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 하늘의 지혜를 들을 때 지혜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있는 것을 알며 주님이 있는 것을 보며 이제 마음을 안전히 먹으며 두려움 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제 삶 속에서 세상을 향한 증오와 두려움이 떠나가고 열등감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주님의 역사가 제 삶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반복되며 경험하며 제 인생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신 그 능력이 바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 미국 땅에 와서 정말로 전학 장학생으로 대학교와 대학원을 마칠 수 있었고요 어렵지만 주님이 있어서 평안할 수 있었고 주님이 있어서 든든했다는 것이죠 요원복음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깨닫는 날부터 인생이 바뀌고 새롭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의 마음이 이야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렇게 겁려하시고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 해주기 위해 끊임없이 하셨던 거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소리치신다는 거예요 오죽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냐는 거예요 자문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과 생각과 말씀을 선포하시고 소리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신 것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말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되었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또 진실로 들은 건 아니었죠 오늘 자문의 지혜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듣기 싫어했고 거절했고 경멸했고 모욕했다는 거예요 천국의 주체이신 주님께서 바로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소리를 볼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님이 누구인가 또 제자들이 생각하는 주님은 누구인가라고 질문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든 다 이 이야기를 아시죠? 사람들은 세례요한이라고 그러고 엘리야라고 그러고 옛 선지자가 살아났다고 대답했고 베드로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오늘 동일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대답이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지혜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 샘플합니다 단순합니다 단순하다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하나 복음은 어려운 삶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20세기와 21세기 신학은요 하나님을 학문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분의 인재를 경험하는 방법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현대의 신학자들의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의 박스에서 나오게 한다고 말했지만 또다시 그들도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박스에 하나님을 넣어서 장롱 안에 넣어버린 관념적인 하나님을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주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일들을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그 영이 부어졌을 때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여태까지는 들었던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를 포스트 모던시대라고 하죠 모든 것을 변화되고 부서졌다가 다른 형태로 다시 만들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전통과 방식을 반발하고 합리성과 객관성과 진보 속에 의미를 두고 현대사회가 발전해왔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이즘의 생각이 철학을 바꾸고 예술을 바꾸고 비판이로과 문학과 디자인과 역사 해석과 종교까지도 다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급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바뀐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진리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거 바뀐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늘의 생명을 받는 것이에요 제가 제 부모님을 아프게 했던 것 제가 방황할 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정말로 아프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역시도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때 막 그 마음이 아프시다라고요 그리고 떠나가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람들에게 죽임당하시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사람들에게 매맞게 하고 피 흘리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게 하는 것을 보고 있어야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제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 이 예화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설명하는 그런 예화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또 들어보실 수 있는 그런 예화예요 제게는 참 감동을 많이 줬던 예화라서 어느 마을이에요? 버스 기사가 한 분 계십니다 이 마을은요 산골과 산 마을을 연결하면서 도시까지 연결해주는 그 지역에 단 하나 있는 귀한 버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사분이 있었어요 날씨가 화창한 하루 아랫마을에서 장이 열린다고 해서 많은 승객을 태우고 마을과 마을에서 돌아서 이제 장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던 길에 이제 마지막 정류장을 가기 위해서 이 산길을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을이 나타나니까 이제 내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점점점점 속도를 줄여야 할 운전기사가 갑자기 막 속도를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하면서 무슨 일이야? 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기사 아저씨가 놀라지 마시라고 브레이크가 고장인데 내가 안전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이게 지나가면 쭉 지나가면 이렇게 언덕이 나오니까 그 언덕을 올라가면 속도가 줄 거고 설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승객을 안정을 시켰어요 이제 거짓말을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리고 올라가는 길이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중앙에 어린 아이가 하나 뛰어나서 갑자기 손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보고서 막 소리치죠? 비키라고 그런데 이 소년이 움직이질 않고 외로워 그 손을 흔드는 걸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걸 알고 이렇게 손을 막 흔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브레이크가 망가진 건 아니니까 큰일 났다고 제가 빨리 비켜야 되는데 야 비켜라 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그 아이가 그 말을 듣지 못합니다 순간에 일어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전기사가 아이를 치고 그냥 지나갔던 그러면서 그 언덕길로 올라가고 언덕이 시저막하는 그 지점을 통과해서 올라가면서 속도가 줄고 차는 섭니다 차가 선 다음에 운전사는 정말로 탈진한 것처럼 운전대에 엎드려서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뛰어갑니다 사람들도 쫓아갑니다 이 운전기사가 그 아이를 부뚝켜 안고 웁니다 통곡하며 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미친놈의 애를 죽였다 운전사가 잘못해서 아이를 죽였다고 비난합니다 이 운전기사가 어린 아이를 부둥켜 안고 웁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 방법밖에 없었다 버스에 탄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이 방법밖에 없었더라고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는 것 쉽거나 간단한 일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시는 걸 보면서 이 방법이 다른 사람들을 저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참고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저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저희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이 저의 인생이 바꾸어지고 오늘날까지 이 죄 많은 놈을 위해서 여전히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영에 부어질 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아직도 늦지 않았다 빨리 와라 나를 듣고 믿어라 나를 듣는 자는 안전하며 두려움이 없으며 평안을 누린다라고 오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주님의 평안과 생명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앞에 서시고 우리를 환영하며 오라 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생각을 보게 될 거고 생명이 주어진 것을 알게 될 거고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려 영이 열려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체리엘제일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시고 2019년 우리 체리엘제일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그런 것을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믿어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